아우 와 대박이다 이번 주에만 벌써 두 번째 다이아가 컬투스에 또 방문을 해주셨어요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전체로 한 번 인사하고 아 그러니까요 네 다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인의 더메이징 디아의 변호사인 다이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미스터에서 개인 인사 한 번 해볼까요? 네 어떤 걸? 개인 인사 한 번 해볼까요? 개인 인사 해야죠 해야죠 네 다이아에서 통한 걸는 금발을 담당하고 있는 유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주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의 귀염둥이 은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이아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 단별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단별 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단별유빈입니다 네 수아 컨디씨 이번 주이면 두 번째에요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죠 활동 시작했는데 두 번이나 우리 마두를 찾아주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을텐데 되게 바쁘죠? 아 네 바쁘긴 한데 저희 아주 행복하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아 진짜? 진짜 행복한 거 어떻게 말할 땐 발을 들지 않잖아요 되게 행복한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 나온 곡 우와 안무가 굉장히 격렬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?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이라서 되게 조금 힘들었지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아 진짜 포인트 안무를 누가 좀 보여주실래요? 누가 보여주신 너를? 은채 은채 양이 저희 포인트 안무의 인트로 부분이 굉장히 격렬하거든요 빵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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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그리고 앞에 되게 맛있는 음식이 많더라구요 오! 뭐 좀 먹고 가야 끝나고 그럴려구요 아 그러게 꼭 먹고 가겠습니다 저희 여기 와보지 않았어요? 예? 뭐라고요? 저희 여기 와보지 않았어요? 예전에 행사 왔었어요 아 여기 했었다고요?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좀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고 와보지 않았어요? 왜 이렇게 얘기하고 아 아무도 아닌가요? 예전에 마셨습니다 예전에 아니 이제 축제 한번 또 맛있는 먹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내가 좀 춤출할텐데 제일 먹고 싶은거 하나씩 쭉쭉 얘기해볼까요? 막내부터 아 저 닭발이요 닭발! 저는 라면이 먹고 싶은거에요 저 하도구요 오! 저 오다가 닭꼬치 봤거든요 닭꼬치? 아 저는 좀 궁금하지만 그 음료소도 가게 있잖아요 그 공차 그 그거 네 떡글뱅이 들어가고 네 네 네 네 축제에 와서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거에요 또 또 소떡소떡이요 아아 그거 있더라 저기 아까 있더라 보니까 아아 저는 컬투치킨 양념 아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예 세전이 형 뭐 먹고싶어요? 저요? 어 뭐 먹지? 저 닭강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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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욕 있더라 있어요? 있더라고 있더라고 이야 진짜 맛있는거 꼭 드시고 가시고 저희가 앞서 1부 때 우주소녀분들이 오셨었어요 와 그때도 팀 내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 그리고 가장 조용한 멤버를 여쭤봤었는데 네 리더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아 팀 내에서 가장 시끄러운 멤버 어떻게 있을까요? 저희 팀 내에 아주 시끄러운 멤버가 한 명 있는데요 그쵸?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 우리 우열을 가리기가 살짝 아쉬운데 네네 두 명 중에 가장 시끄럽다 한건 이제 저희 은채 양이 아 그래요? 독보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아니 객석에서는 소미 양의 이름이 나왔는데 두 명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아 네 두 분이 독보적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니 은채 양 네 뽑혔어요 저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좀 얘기하세요 소미가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시끄럽긴 한데 저보다는 소미가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? 소미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? 언니 왜 그래요? 아니 근데 그런거 있어요 저는 그 항상 시끄럽진 않아요 근데 쟤는 항상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이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누가 떠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심심하고 좋잖아요 맞아요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죠? 그런건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너무 조용해서 쟤는 왜 이렇게 살아있나 싶을정도 조용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독보적으로 저희 유니스 언니가 너무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저 언니가 무슨일이 있다 그런거로 약간 복종이 되긴 한데 원래 그런 언니입니다 아 원래 그런데도 이렇게 무대에서 열정적인 춤축 노래하는거 보면 정말 대단한거에요 대단하신거죠 어 네 그러니까요 어 다음 무대 어떻게 할까요? 다음 무대요 네 네 네 다음 무대는 다이아님들을 나랑사길래 네 자 그럼 나랑사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랑사길래 네